2월 6일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벌 기자,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게임 블레스가 많은 유저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용산 블루스쿼에 와서 블레스의 미디어 쇼케이스가 개최가 됐습니다. 오늘 쇼케이스에서 1차 비공개 시범 테스트에서 선보일 콘텐츠와 그리고 비전들이 함께 공개가 됐는데요. 1차 비공개 시범 테스트에서 선보일 것은 블레스 게임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블레스 게임은 언리얼 엔진 3를 사용해서 선보일 게임인데요. 무엇보다 개발진이 150여 명이나 참여를 해서 그 수준이 벌써부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블레스는 종족 진영 월드의 대서사 구조가 아주 탄탄한 스토리로 다져져 있다고 합니다. 수준 높은 그래픽과 다양한 전투 콘텐츠들을 함께 선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과 대만에 벌써부터 선수출이 성사가 돼서 벌써부터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국산 MMORPG의 단점이 무의미한 반복되는 퀘스트들은 최대한 배제를 했고요. 텍스트를 읽지 않고도 화면만 봐도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직관적인 스토리들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1차 시범 테스트 또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죠? 1차 비공개 시범 테스트 일정은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으로 접혀져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6일부터 16일까지인데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니지2의 개발자가 만든 대작인 만큼 그 관심 또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게임 블레스의 1차 CBT 당첨자 발표는 2월 18일 이후에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게임 블레스의 1차 시범 테스트